명언을 했어 나한테 한마디 명언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랬어 꺼져 꺼져 막 이렇게 했겠지 어쩌고 해도겠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걔가 명언을 했어 어 뭐라고 했냐면 깍죽대지 말라고? 아니야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가면 들어야 돼 선생님이 준비한 거란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은 씩씩 댔겠지 화가 나고 막 뛰어왔으니까 이대로 가면 못 먹어도 깨끗이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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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